10년간 가톨릭 수사로 살기도 한 영상상담가 토머스 워어는 마음의 문제가 영혼을 돌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바디케어에는 열중하면서 소울케어는 지나칠 만큼 무관심하다. 워어에게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겪는 고통은 영혼을 돌보지 않아서 생긴 마음의 병이었다. 영혼을 소홀히 하면 의미상실, 무기력, 관계에 대한 환멸, 자기 비난, 폭력성과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삶에 생기를 주는 중요한 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영혼이 아픈 것이다. 책에는 이런 일어가 나온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다투고 나서 경솔하게 여자를 비난하며 헤어지자는 편지를 보낸다.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남자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편지를 읽지 말라고 말한다. 여자는 편지를 받는 즉시 남자의 말대로 찢어버린다. 호기심을 느껴 휴지통에 버린 편지 조각들을 보니 남자가 쓴 글자와 단어들이 보인다. 하지만 여자는 유혹을 이기고 휴지통을 비워버렸고 두 사람은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온다. 둘 다 영혼의 돌봄을 선택한 것이다. 플라톤은 영혼의 돌봄을 삶의 기술이라 정의했다. 마음에서 문제를 내려놓는 연습도 영혼의 돌봄에 해당된다. 한 목수가 농장주택 보수하는 일에 고용되었다. 첫날부터 문제가 많았다. 나무에 박힌 못을 밟아 발을 다치고 전기톱이 고장나 시간이 지체되었다. 낡은 트럭은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사장이 집까지 태워다 주는 동안 조수석에 앉은 남자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집에 도착한 남자는 가족을 인사시키기 위해 사장을 잠시 집안으로 초대했다.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남자가 작은 나무 옆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두 손으로 나뭇가지 끝을 어루만졌다. 현관문을 열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글린 얼굴이 미소로 밝아졌으며 달려오는 두 아이를 껴안고 아내에게는 입맞춤을 했다.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나무 앞을 지나가면서 호기심을 느낀 사장이 좀 전에 행동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아이 나무는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입니다. 이러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집안의 아내와 아이들의 께까지 데리고 들어갈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집에 오면 이 나무의 문제들을 걸어놓고 걸어두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일터로 갑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문제들이 밤사이 바람에 날아갔는지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문제들을 영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습관을 멈춰야 한다. 영혼이 순수한 기쁨과 웃음을 잃기 때문이다. 영혼을 일구고 가꾸는 일은 자신 안에 깊은 영혼성에 다가가는 일이다. 우리 영혼의 일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다른 일부는 영혼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을까? 혹시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일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가끔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긴 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잠이 깬 남자는 숨이 막힐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기 이름마저 기억나지 않았다. 몸속에 어떤 사람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날 남자를 진찰한 현명한 의사가 말했다. 당신의 영혼이 주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다른 어딘가에 떨어져 있소. 영혼은 당신을 잃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은 영혼을 잃을 거요. 영혼은 그래도 자기가 주인을 잃었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영혼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소. 지혜로운 의사는 남자의 처방을 내린다. 자기만의 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을 기다려야만 하오. 영혼은 아마도 당신이 몇 해 전 갔던 그 어느 장소로 당신을 찾으러 오는 중일 것이오.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오. 이것 말고는 내가 처방해줄 약은 없소. 그래서 남자는 그렇게 했다. 도시의 변두리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로 가서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많은 날들이 몇 주가 몇 달이 지나고 보이지 않는 궤도를 따라 계절들이 바뀌어 갔다. 어느 오후 인기척이 나더니 그의 앞에 그가 잃어버린 영혼이 있었다. 지치고 지저분하고 상처입은 채로 서서 영혼은 숨을 핥다기며 말한다. 드디어 폴란드 소설가 울가 토카르축과 그림 작가 요한나 콘세이오가 함께 만든 책 잃어버린 영혼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영혼의 돌봄에는 명상이나 독서뿐 아니라 여행, 예술활동, 자연과 가까워지는 일도 포함된다. 건강한 음식, 만족스러운 대화, 기억에 남을 뿐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경험들도 영혼의 자양분을 선물한다. 또한 예술감각을 갖는 것,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평범한 행위를 예술감각으로 수행하는 것은 영혼을 성장시킨다. 예술은 세계를 더 심중적으로 보게 하기 때문이다. 예술적인 삶은 물건을 살 때도 영혼을 지니고 선택한다. 영혼의 돌봄은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대신 숲을 거닐기로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 스승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자신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고요한 슬픔에 대해 말한다. 다 듣고 나서 스승은 그녀에게 둥글게 말린 스펀지 하나를 주며 강에 가서 물속에 넣어보라고 한다. 그 사람이 그것을 강물에 넣는 순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해 펼쳐지면 그 안에서 작은 물고기가 헤엄쳐 나왔다고 한다. 그동안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며 간신히 살아있던 물고기가 마침내 강을 만나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 물고기처럼 메마른 영혼에게 맑고 신선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영혼의 돌봄이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오래된 영혼인지 모른다.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자신의 내적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영혼임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sekarang은 자유로운 공개가 있는데 그는 성문을 굽고 수소를 을지 Heavy-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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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XX-XXX-XX-XX-XX-XXX-XXXXXX-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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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